예전에는요. 자석, 자기 따로, 전기 따로 자기학, 전기학 이렇게 학문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전류도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으로부터 전기와 자기가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은 현상을 어느 각도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뿐이다. 그래서 전기와 자기가 합쳐져서요. 요즘에는 전자기학이라는 학문으로 통일이 됐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주변에 나침판을 쫙 깔아 놓으면, 쫙 깔아 놓으면 나침판의 N극이 이렇게 동심원을 가리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리켜요. 자, 이때 지난 시간 방향까지 했었죠? 우리 오른손, 왼손 중에서 뭐 쓴다고요? 오른손을 씁니다. 선생님 오른손잡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을 써요. 왼손잡이어도 여러분들 오른손 쓰셔야 됩니다. 자, 오른손으로 엄지와 네 손가락이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 직선 전류예요. 도선이 한 가닥이에요. 뭐 쓰면 좋겠어요? 그렇죠. 엄지 쓰면 좋겠죠? 그래서 엄지가 전류의 방향. 그럼 네 손가락 놀면 뭐 해요? 감아줘 주세요. 감아줘 주세요. 이때 네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이 무슨 방향?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전류가 아래로 흐르면 그렇죠. 요렇게 감아지겠죠? 전류가 아래로 흐르면 요렇게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은 만들어지나 아까와는 반대 모양의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예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어떨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직선 전류로부터 요기 R만큼 떨어진 요 P점에 자기장의 세기는. 자, 그러면 우리 자기장 뭐로 쓴다고 그랬어요? 대문자 B 요거는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럼 자기장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류 그럼 전류가 크면 클수록 전류의 세기가 크면 자기장의 세기도 커지겠죠. 그다음에 거리는 어떻겠어요? 얘를 자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멀면 멀수록 그래요. 약해지죠. 그러니까 거리하고는 반비례예요. 다 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교재 없죠? 하지만 이 정도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선생님 저는 비례가 아우 영 싫어요. 그럼 이걸로 하시고 이거 상수해 주시면 돼요. 원래 이 상수 값도 있어요. 근데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하면 기억할까 봐. 전 궁금하시면 이거 이 곱하기 십에 칠 제곱이에요. 자, 요거 안 하고요. R 분의 I 즉 뭐예요? 도선에서 가까우면 자기장 크고 그다음에 전류가 많이 흘러도 자기장이 크다.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